웨일 파이입니다 아오 자 신발 이쁘게 동일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저희 팀은 연애한다고 투사리 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멤버 은비 인스타그램을 가면 다 업스타그램이에요 남자친구 아가마빛이 이런 거 하고 리셀을 장난 아니게 찍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맛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아오 저희 멤버 남자친구 자 누구 남자친구 일까요 자야 자야 자자 우리 웨일 파이 댄서의 타핀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J YoungB 아아아아 drop the beat 감사합니다.